하이리를 하면 안 돼 약점을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녀석을 해야 돼 맞죠? 그건 맞죠? 삐삐를 밀고 삐삐가 있긴 있어야 돼 삐삐가 막아줘야 돼 영린을 막아줘야 돼 안 걸으면 이걸 못 깨요 추가하고요 강철 타입? 반절짜리? 강철이 얘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어 1세대의 페어리 얘야 얘가 없어 아, 얘도 있나? 너무 많은데 강철톤 2코라서 못쓰면 파르실은 그게 없어요 강철톤 안 돼 시라크? 시라크? 시라크 좋아? 시라크도 2세대 되지 않아? 빨간색 되면? 핫삼 2세대 핫삼 2세대 아뇨 자, 이걸 가져가고요 야돈을 가져가는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야돈을 만약에 야돈이 풀이나 그런 녀석들이 나오면 풀은? 풀과 전개 풀과 전개 3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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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차피 똑같네 아, 5천억만 감사합니다 몰빵을 하면 안 되나? 몰빵을 하면 안 되나? 몰빵을 하면 안 되나? 그럼 야돈을 빼 야돈을 빼고 몰빵을 하면 안 되나? 3코를 이거 어때? 피카츄르 갑 얘도 거다이가 있으니까 얘 피카츄르 갑 폼은? 지우, 지우 피카츄 지우 피카츄 그거 되지 않아요? 진화 되지 않아요? 진 지우 피카츄 지우 피카츄 하나 넣어요? 성격 피카츄르 피카츄르 뭐지? 울리로 쓴 아니면은 요것도 방법이야 자 얘를 넣구요 성격은 특방시피드, 특방시피드 삐삐 가구요 얘로 밀어 초반에 얘로 밀어, 얘로 밀고 비행 만나면 전기를 튀겨야 하는데 못튀기네 밀고 파이리더 어때요? 그럼 두개로 미는거야 아까는, 아까는 야돈이 초반에 약해가지고 부렸는데 파이리를 이기는거를 만나면 알통몬이 밀고 알통몬도 그 경험치 올라가고 노가드 맞아? 노가드에 아니 빙산바람이 있어가지고 이게 사기에요 빙산바람이 뭐냐면은 명중률 85인데 위력 100인데 노가드라서 100%로 맞아요 암컷으로 하겠습니다 암통몬으로 가겠습니다 암통몬에 노가드에 성격은 특방에 대한 특공 줄어드는거 스피드, 시피드면 좋은데 시피드가 없어 성격이 공격 올라가고 시피드가 낮나? 특방이 낮잖아 그니까 필요없는 특공 빠지는걸로 가서 신중으로 가고 암통몬 가고 넣고 그리고 강철도 얘 밖에 없어 그니까 1세대가 강철이 너무 없어요 강철하고 폐허리가 없어 여기서는 제가 봤을때는 얘가 가장 나아 원념에 칼도 있고 팬텀으로도 풀 죽일 수 있어 레어콜일만 쓰고 잠뻑코일 써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다 매가 있죠 애들 다 매가 있지 않아? 자포콜 못써요 자포콜 못써요 넣구요 노가드 암통몬 특방 특공 넣구요 원여메클 넣구요 넣구요 잉어킹은 중간에 많이 나오니까 교체하겠습니까? 환리 슈퍼볼 슈퍼볼 벌레 낳는게 아주 편해요 갸라도스는 가다 잡는거에요 갖고 가는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쪄주 쪄주? 자겠습니까? 아님 자겠습니까? 알통몬 삐삐는 언쳐가 미래에 대한 투자고 불꽃쉘을 원여메탈로 오루지 잡구요 한번 째려봅니다 꿀에서 잡아도요 방어가 떨어졌다고 골에 잡아넣고 골에 잡아넣고 근성 근성골에 나쁘지 않죠 슈퍼볼 슈퍼볼 하나 해놔요 일단 파이리로 밉니다 슈퍼볼 삐삐는 폐오리 동굴 가면 훈하게 나와 지도만 외우면 돼 안 나올수도 있어 뭐야 알통몬 경험치 1.5배 아님 지금 아 맞네 다음에 바꿔야되네 다음에 바꿔야되네 교체하겠습니까 교체하겠습니까 예 왜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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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불 수 있죠 얼음 바람 쪼간데 집단 구타 배워나 파이리 일단 집단 구타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배워나 그걸 왜 배워 고를게 없어 아 벌레가 나와 아니요 왜냐 딱 까다로운 벌레랑 비행을 빙산바람 어 그래서 빙산비리 해주고 왜 이상한 사탕 상처야? 맥이 뭐야? 이상한 사탕 유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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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에요 근데 기충전보단 나 유빈즈 니가 먼저야?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지? 안다리 벌게 아 니가 먼저야? 오케이 니가 먼저야 리벤지 니가 먼저이면 리벤지 경험치 니가 먼저야 내가 먼저야 상관없어 빙산바람 바로 빙산비리 알기술 빙산비리로 다 밀어버리자 커터 부니벌레? 필요없어? 바로 빙산비리 여기서 바꿔줍니다 경험치 골고루 내려줘요 야 이거 경험치 있는 애 딱 하니까 두개 다 올리네 길어치 길어치 이게 길어치지 전광석화 삐버니 교체해야죠 염통문으로 위력 보여줘요 안다리 걸어서 초반에는 격투가 밀어요 격투를 이 샹은사탕 필요한가? 이 샹은사탕 바이리 바이리 먹여? 바이리 한테 맞네 어둠 대신에 오케이징 너무 귀여운데 내가 분명히 빠를거란 말이야 오케이 이렇게 집단 부터 했습니다 4번 맞았구요 이 말이 안다리 걸기 잘 안되네 저쪽 불로 태워버리면 되니까 아 방어? 어그로 불고 방어는 연속으로 못해서 쭉 깔고 빙산바람다닐기 불로? 어 로킥 좋아요 로킥 좋아요 좋아요 재빠르게 때리기 안다리 걸기 진짜 필요 없어 근데 째려보기보다 안나와 오케이 안다리 걸고요 경험치 미친 친구야 어 판짱 이 저식 로킥 10피드가 확실히 빨라요 로고를 올려주기 작전 전에 한 명만 올려서 갑자기 역속 나오니까 정신 못 차려서 이번에 보완을 했죠 금구슬 노마리야? 노마리에요? 대 엉덩이 대 로킥 어 벌크업 아 이거 벌크업 해야죠 얘 자 자동으로 하나? 자동으로 하면 이 시향한 사탕이 난데 어차피 배우는데 얘 암통문 아 얘 거의 다 찼어 경험치도 거의 다 찼어 경험치도 거의 다 찼가지고 주의가 싫네 에이 벌크업 줘 배워놓으면 좋잖아 뭐 알통문이 벌크업을 안하면 말이 안되겠네 안다리걸기 리벤지 안다리걸기 빠져 조기교육 교체하겠습니까? 아뇨 한번 해볼까요? 벌크업 탐내 로킥 한 놈당 하나씩 맞았어 용의 순결 용의 순결 포인트 맥스 성척 하나 주고요 포인트 맥스를 원염메크 하나 주고요 이렇게 이렇게 끝이 안하죠 아 빙산바람 실패 이렇게 쓰레인간지 드레인펀치 배우죠 삼색펀치 배우죠 캡마요 거꾸부다 불꽃 쉐레 정도는 안 죽겠지? 이 정도 날카로운 눈, 어? 좋은데요? 날카로운 눈, 고집 그리고 매가진 안 시키면 딱이다. 그죠? 특수공격 올라가고 고집 최악이네? 최악이에요. 매가진 안하면 최강이지 슈퍼볼 챙겨놔? 의문 열매는 진짜 좋아. 확실히 관장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싸니까 의문 열매 챙겨 의문 열매 사기에요. 의문 열매? 해면되요? 야 엉덩이 돼 짜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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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묵 열매 이거 어떻게 알아? 나의 경험치 경험치 올라가는 거 어떻게 알아 이거? 지금 지금 감염상탠지 이건가? 이건가? 이게 감염상태야? 얘도 감염상 다 감염됐다 감염됐다 이거 경험치 많이 올라, 빨리 올라가는 경험상 아 노말이 껴있어가지고 이 시키야, 할비룡 딱 돼 탁 쳐서 떨궈야겠다 이거 리벤지를 빼야겠는데 레벨을 밀어줄거라 리벤지 쓸일없어 싸운다, 루키 그리고 얘가 원연어 칼로 쪼파락 야 이렇게 갔어야 됐네 알토몬의 경험치 올라가기까지 해가지고 너무 좋은데 초반에 이렇게 밀어야되요 어 어, 어, 어? 꼭 그냥 여기까지 올라왔나? 꾸구 꾸구 줄까? 꾸구 주자 파일이 주면 지나? 그냥 올라가 올라가 이렇게 돼있어 어, 켄타로스다 아, 근데 얘 검은새끼라는 켄타로스야 안 되나? 저거 안 돼? 들었던 거 같은데 아, 두번차 짜증나게 아, 두번차 짜증나게 뭐야, 어택이 떨어져있었어? 아, 죽을걸 아, 위험 상처야구 상처야구 관장 구구까지 해줘? 안 해도 되겠지? 두마리 가지고 놀아볼까요? 헐컵 탁쳐서 떨구기 탁쳐서 떨구기 떨구아 왜 안 떨어져? 저건 도구 아닌가? 열매 타버렸어요? 헐컵 헐컵 앗 개빡도네 기저 앗 유문열매 앗 앗 당신 먼저 야 전광석화 다 전광석화 있어 불 연장력 칼로 한번씩 쭉쭉 밀구요 라이벌 25에서 만나나? 여기 플러스 파우너 불불이거든요 초반에 그럼 고를거 없으니까 10피도 어 암컷이다 어 까디다 까디 잡아야 되는데 아 타오르는 것도 아 개새야 위협가디도 좋은데 시피드의 특공 시피드 좋은데 불꽃어미 얘가 공격형인데 불꽃시레 대신 지무주죠 특방 시피드의 특공 얼추 노말 또 모았네 아 꾸구랑 얘가 없네 경험씨 증가하는 특방이 제일 좋은가? 리자드가 제일 좋은데요 리자드죠 잠깐만 라이벌이잖아 상처치료 하나 하고 유비무안 가디 제 키울거요 느레없는 없으면 느레가 없을수도 있어요 아 구타 한 번 할까요? 구타 한 번 하죠 종류 다 왔는데 구타 한 번 하구요 명중률 떨어졌다 구타 한 번 하구요 왜 배웠냐고 그랬죠 이거 할라고 한겁니다 누구지 가자 왜 집단 구타 안 맞아 아 명중률 떨어뜨려서 아 두 번 연속 아 미친놈 전광석파 나도 모래 뿌릴래 아 날카로운 눈 개새 되게 아플거 같은데 저거 꼬래챙을 전광석파하면 먼저 안맞죠 아 짜증나네 맞고 해야겠다 맞고 해야겠다 안 죽을수도 있어요 오케이 꼬레스로 먼저 때리기 전광석파 씨 까디 바꾸겠지 배 하나 남았잖아 물 나 네 총 같은 편에 hp 를 회복한다 내 피도 회복되지 끼덩 관장 없거든요 관장 없으면 뭐 상체역 정도 매기고 끼덩으로 상체역 채겠습니까? 예 꺼지시고 고속이동 도움이 꺼지시고 누가 이상할까? 채우기 겁나는 얼굴 잘 불쾌 닭불 켜 교체 하겠습니까? 예 알몸통 빵 저 자식이 도문조네 베어 가르기 용의 숨결 빼 이게 구려 어? 특공이 더 높네 뭐야 나 특공이 더 높잖아 피피 에이드 피피 에이드 피피 에이드 피피 에이드 피피 에이드 피피 에이드 학원 끝났어? 괜히 바꿔 가지고 괜히 바꿔 가지고 피피 에이드 피피 에이븐 피피 에이드 뵙 피피 에이드 관장 아니잖아 아 까디로 할걸 까디로 바꿔야겠다 아 저 1세대 밖에 못해요 1세대 저 1세대임 1세대 뚜벅키워 뭐 빼? 꼬래빼? 꼬래빕니다 비가와 짜증나게 아 비가오니까 왜 자꾸 비가오는거야? 날려버리게 필요없어 어? 기가쥬레인 어? 배우는게 나쁘지 않은데? 기가쥬레인 구구를 키울까? 구구를 키우자 여기서 맵 차이가 나지만 여기서 차라리 키우는게 아 아 다 5회밖에 차이 안나는데 왜 안살려? 아 이러면 또 그 무슨 태양의 돌 개뜨는데? 플레어단 아 아 내꺼 태웠어 개새끼 얘도 특공 얘도 특공형이야? 특공이 떨어졌는데도 더 높네 불꽃 불꽃 업니가 확률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게 낫지 않나? 하얀 바퀴보다 멀리시키빠져 화방 화방 보여요 베어 가리기 빼겠습니다 아 용의 숨결 빼겠습니다 베어 가리기 빼겠습니다 베어 가리기 빼겠습니다 베어 가리기 yay 껴보기 잘 Administھambinson 이어져 잘 바로 Caroline 차이蜴 스텝 5 급 2 식 김 김 갈빛이 더 좋아 하얀 방사 더 쎄게 잘 주살렬네 괜찮아? 저 피읍을 하니까 백날 쳐봐라 난 피읍을 하네 어? 오케이 얘 무슨 끈으로 지날텐데 이게 피가 정전타죠? 몸 지부려? 집단 불타 쭉 맹독 독가루 할거면 맹독 어? 1세대인데? 도나리 구구 이 새끼 뺄까? 꼴보기 싫은데 일단 잡아볼게요 집단 불타 보관 근데 얘 진화하면 보관 사라지지 않나? 환상빈 염동력 버릇 버릇 어? 어? 아 미친놈 아 미친놈 오죽없어? 특수방어를 특수방어를 크게 떨어뜨린다 삐삐가 크게 떨어뜨려 특수방어를 크게 떨어뜨린거 좋아하죠 크게 떨어뜨려야겠는데 앙코르 쓸 일도 없어요 냄새꼬 27냄새꼬 염록소 특공 특방떨어지고 공격 어? 이게 더 좋은데? 특방 공격이 낫잖아 특방 공격이 낫잖아 원래 있던 애는 특공 올라가고 특방 떨어지고 특공 올라가고 방어가 낫나? 어? 내가 기가 배워둔게 개.. 개빡 돌긴 한데 뭐지 개채치가 안 나오네 여기는 아깝게 나와보인다고? 물리공격 안하니까 공격이 이거 낫죠 방어가.. 아 근데 갖고 있었네 중력은 뭐야 그지같은 것만 배우네 얘 뭐야 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어깨 그지같은 것만 배워 교체하겠습니까 효과 별른들 뭐야 왜이렇게 세요 쟤 왜이렇게 세요 쟤 이 시키야 월컵 허허허 허허허 어쩔래 엉덩이 먹어도 차고 빵 스피드 떨어지고 떨어졌지 아 벌레를 먹어? 이 자식이 메차쿠차 서로 메차쿠차 메차쿠차 괴력 흐어우 개쎄게 때린다 80 개쎄게 때리는 것 때문에 80 나쁘지 않은데 어차피 순속 아니면 찌르기로 가야되니까 교체하겠습니까? 예 가디 태워 조금씩 남는거 아니겠지? 아 꾹꾹 오히려 회복해서 좋죠 피 언제 멈추나? 개체값 탐지? 나네 어? 이게 좋은데 피존 근육맨이 다 그냥 밀어버릴까요? 그냥 근육맨이 밀어버리죠 45의 라이벌 있잖아 핸바를 묻힐 것 같나요? 핸바를 묻힐 것 같나요? 핸바를 묻힐 것 같나요? 안에서 한글자막 by 김연영 아 피콘 왜이렇게 쎄? 살려야되거든요 원양의 칼로 흡수 아 아프게? 흡수 흡수 어? 뭐야 라이벌 아니네? 관장어 칩이 나와 아 비좀 오지 말라 이 분 오랜데 맥직 밑에서 이렇게 재밌게야 깨물어 봐수기 봐서버립니다 어? 끝났다 죄송해요 끝났네요 마참내 에아 슬래시 자 이제 비행도 배웠습니다 이제 비오면 비행 쓰면 돼요 비오면 용의 숨결 꺼져 아 드디어 나왔네 얘 약간 쌍두야? 웃기다 막치기 꺼져 얘 코멘트 개 쓰레기인데 닥치세요 문포스 문포스 맹독? 맹독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특방을 떨어트린다 근데 용액이 안써 순속 받아도 안써 자 에아 슬래시 자 에아 슬래시 이거지 나물척 80 근데 노가드라서 무조건 다 맞고 80 드래곤이 너무 별론데 드래곤이 별로야 드래곤 벌크홍으로 치내고 드래곤 드래곤 드래곤이 드래곤 잡고 드래곤은 얼음으로 잡는데 그쵸? 드래곤이 export 내장 thou est 이브 nis 소리 비가 마지막 tri 장 크게 떨어뜨리면 어떻게 했나? 무조건 배워야된다 크게 떨어뜨리니까 어? 비가 멈춘거 같은데? 아니네 원염의 칼로 한번 흡수해주고요 배워야죠 차밍보이스가 있긴 있었네 씨뿌리겠냐고요? 없어요 아디 뜬금없이 드래곤클로가 있네 아 열풍있다 90에 100이 낫잖아 50에 100이 낫다 철옥이 없네 짠 fal 스피 이거 배울까? 문포스 배울라나? 몬스터볼인데 나머지는 크게 떨어뜨린다 몬스터볼 잡어? 그냥? 자술기어도 60이면 40이면 600... 아니죠 카운터 쳐야죠 카운터 살려 60에다 120까지 가죠 쓰레기 밖에 없어가지고 빼시면 좋습니다 어? 이렇게 안 잡혀? 이거 몰라 안 잡혀? 이렇게 안 잡혀? 어? 어? 밀어냈어? 뭔가? 살려줬네 아 너무 많이 열네 보관 변덕 시피드 까디 까디 놔줘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엔 까디 놔주고 아이템도 없어 까디도 배우면 좋은데 안정지 Ы 이따가 빙 음료 아 미μoch 아 잠깐만 음료 자 빈산비리 실패? 또 방어를 했어? 까디가 더 쎄거같아 가르쳐줘? 어 아보다 단단해지게 됐어 탈피 좋아요 독이 있어서 독이 이미 있어가지고 말 따름 크게 올린다 크게 떨어트린다? 보통 얘가 빠르잖아 그쵸? 얘가 빠르니까 크게 떨어트린게 낫죠 관장이지? 잠시만요 관장이야 불이니까 불이니까 리자몽으로 해주면 딱 되긴합니다 터라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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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비리 실패 아 방산비리 다 썼네 터라크로스 터라크로스 너무 쉬운데 야 난 법석 떨어야죠 어 효과를 날려보내기를 뺄까? 버프되면 날려버리기 나쁘잖아 버전 삐삐 한번 써보자 스피드가 크게 올라? 2 2 3 2 2 2 길러치 길러치 청글 목초지 나무 위치에 다 있거든요 길러치 길러치 짜증나게 포켈로그에서 ESG 누르면 커뮤니티인데 거기 포켈로그 위키가 있습니다 ESG가 안 나와 다이온 정글복조제 다이온 사원? 뭐라구요? 나무위키 포켈로그 들어가면 게임시정장에 정보 나오는 창에 다이온키 포켈로봐봐봐봐봐봐봐봐봐 근데 이게 전체가 안나와 전체를 어떻게 봐야돼? 그냥 볼때마다 이거는 다이온키 다이온키 짜증나 어떻게 봐 아 이걸 어떻게 크게 봐? 컨트롤필러 안 돼 이게 컨트롤필러 다이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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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아 과살맥 개새끼 아 비오네 계속 기세스필드 기세스필드 나쁘지 않아요 라이벌이니까 디펜더 디펜더 벌레의 항저 규치하겠습니까? 예 아 다 비행이 세 개네 근육으로 가자 펄크업 한 번 하고 아랫 아랫 아랫돌이 한 대 때리고 아랫돌이 한 대 때리고 아랫돌이 한 대 때리고 공격이 이제 더 빨라 공격이 더 높아요 이제 바람 일으키기 꺼져 아 이게 없었어 좋은 게 날개 치기도 좋은 건 아니지만 좋은 게 없었어 나부르 윙 나부르 윙 나부르 윙 아랫돌이 삐삐는 왜 배움? 피존2는 왜 못 배우고 삐삐는 왜 배우고 버텀은 왜 배워? 삐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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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전투부터 피전투부터 그걸 가지고 있지? 필요한 걸 배웠으면 좋겠다 얘한테 이걸 써 라이벌한테 이거 쓰는 거 맞아요 4배인데 선두 바꿔나? 불로 시작하거든 불이니까 불로 바꿔나? 맥가링 자 슬슬 배웁니다 맥가링 애기 정도 이거 지금 돈 쓰는게 돈 버는 길이에요 맥가링 맥가피존2 맥가리자몽 또 뭐 있죠? 또 뭐 돼요? 맥가 근용몬 되나? 괴력몬 아 그다이 그다이도 되나? 거다이도 되죠 거다이 따로 먹으면 되죠 오케이 비와가지고 계약하죠 맥화인데도 넣어버려? 되게 세졌는데? 왜 세진거지? 뭐 땜에 센거지? 아 레벨이 빠르구나 40 치유피존2인데 난? 아 그리고 나 그거 먹었잖아 공격 먹었잖아 공격 아 문포스 아 문포스 왜 찰물포스에 갱이도 달빛 달빛 달빛을 깨끗해 상당 안되는데? 비오니까 얘가 정신을 못살인다 5 요가피존2 굴이라고 했어 오 아 아 ㅆ ㅆ ㅆ ㅆ ㅆ ㅆ ㅆ ㅆ 어? 치유 소원 나쁘지 않은데? 게이스 하나 살릴 수 있잖아 강철이 뭐뭐 되지? 바위? 바위 깨고 얼음 깨고 폐월 깨고 나쁘지 않은데 차라리 트라이 어택을 빼는게 용잡이라 딱히 포맷을 찌르려 보세요 네? 얼음 바위 폐월인데 뭐 하나 있지 않겠어요? 달빛 버리샘 상머나 나 BBQ 시키기 23,000원 디질래? 불공인데 의미 있음? 의미 있죠 어? 리프에더 좋아 냄새꽃이나 시키고 로그볼 아까운데? 로그볼이 문제? 이미 우린 최종 스쿼드에요 아 이제 좋아 하얀 그래요 교체하겠습니까? 예 도망치고 혹시 끈 하나 나와라 끈 끈은 안 나오냐? 반장이죠 예, 노가지 근육몬이예요 근육몬 버려주세요? 미친거 아냐? 미친거 아냐? 미친거 아냐? 미친거 아냐? 미친거 아냐? 미친거 아냐? 호스트? 미친거 아냐? 미친거 아냐? 물공이 물공이 그렇게 차이 나지 않아요 차이 나네 진화하고 차이가 준다고 아 이거 해줘? 돈 좀 드려? 이거 돈 드려도 되겠지? 얼마 안하니까 아! 상처야 아! 아! 씨바! 아 반장 아니라고? 씨바! 쏴놔야겠다 이거 안쓰면 반장 반장 70 100 130 160 라이벌 55 95 145 195 뭐 뭐 매너단 165 115 었나 ? 115 165 마냥 80 80이요? 80 110 140 170 호우스트 잡아야 되는데 아 매가지나 다 왔는데 누구 빼지? 아 죽지 졸라약하네 10피셜 가드 만약에 시민으로 40 ´ 20 제비바나는 지질래? 어? 돈들어 독? 독이랑 악이죠 독으로 공격할까? 악으로 공격할 것 같은데? 그죠? 악으로 공격하겠죠? 그죠? 녹아도 폭발 펀치 나왔다 독과 악으로 공격하겠죠? 독과 악으로 공격하겠죠? 독과 악으로 공격하겠죠? 독과 악으로 공격하겠죠? 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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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존수나이트 거다이거서 필요한지 상비리 아! 이게 악의 군단 나오지 않나? 165에도? 아 65에도 악의 군단 나오지 않나? 약한 보스 약한 보스 꺼지시고 꺼지시고 이러면은 조금 아쉽네 아까 그 고고스토트 앉아보게 이거 접어요 저 방송 접어요 아 수명가루 아 수명가루 맞네 수명가루 똥가루 똥가루 꺼지시고 프레셔 아 프레셔야 아 키러미 짜증나게 괜찮겠습니까? 예 아니 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 어? 뭐야 아니잖아 렌너발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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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아 아 맞고 체인지하고 봐 이 새끼 봐 혼란스럽게 해 그냥? 효과 없거든 혼란스럽게 해 혼란스럽게 해 야 이거 새 새 불 새 불에 이 이 때려 오 자꾸 지 때리기하고 난 치유소원 어때 아 풀렸네 어이구 어이구 뭐야 이게 어떻게 된거야 혜롱 1호에서 본격을 보셨어요? 나 나와 접촉한 상대를 해롱해롱 상태로 만들었어 기술이 안나가? 근데 나는 왜 이거 기술이 안돼? 난 이거 치유인줄 알고 했는데 알고보니까 나 죽고 되는거였네 상대가 상대가 해롱해롱 없어서 잘한거네 상대가 나 살려준거네 상대가 나 살려준거네 아 아 뭐야 이거 그냥 뭐야 이거 그냥 때리려고 할 때 날개 시기 또 꺼지네 저새끼 어 날개 쇼 어때 아니 특공이지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할 건가요? 난 이렇게 할게 아니라고 보는데 아싸 이렇게 할게 아니라고 보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니 씨발 나와야 잡죠 아 나 안 나오는데 어떻게 엔트리를 구성합니까 아 아니 1세대 챌린지라는게 뭔지 몰라요? 아니 보스트가 터졌잖아 그냥 터졌는데 어떻게 아 아 아 저희도 해보고 할 필요없다고 보는데 어 어 아 아 암 아 아 아 어 으 좋아요 좋아요 따라 아 사람이 죽었잖아 생각해볼까 폭포함 으흐 아 폭펀 으흑 으흑 흑 흑 흑 흑 흑 좋구요 그냥 개패하면 되죠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잡아봐 흑 흑 성격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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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챙이! 어? 물이다! 물격투 강챙이 공격 방어 공격 어중띠냐 조치하시겠습니까? 예 존투 터지겠지? 살살 50%인데 맞췄어 누군뿐 각각 아, 채우 잡을걸 마비상태로 만들때가 있다 아, 비오면 필충이예요? 비오면 필충이예요? 비오거든요? 트라이어텍 꺼져 아, 대짱이 쭉 빨아 돈 뭐야 쭉 빨아 자, 다음 격투? 몬포스 다음 전뇽? 비가드레인 코튼가드? 효과가 별로야? 문포스 어, 잠깐만 폭발펀치보다 이게 더 좋은데요? 크로스초비 폭펀이나요? 콜란 시켜서? 콜란이 좋아? 콜란 어차피 리셈으로 푼다는데요? 아, 리셈은 어차피 버터풀이 빼주는데 이 토소원교 토소원교 누가 세죠? 바다풀 삐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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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할까? 다 특공이네 바다풀이죠 바다풀 바다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따이 열매 관장 나오거든? 근데 부활템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 부활을 안 시키고 있는 거예요 버터풀 왜 갈아요 예? 똥오줌 못 가리세요? 보토풀 왜 갑니까? 보토풀 사기인데 구글을 왜 갈아요? 구글 사기인데 뭘 버려 버리긴 4배가 왜 이렇게 많냐? 아 아씨가 짜증나네 아 아 개빡도네 크게 털어뜨린다 피피회복 써? 아 돈 들어가잖아 짜증나네 나머지는 쭉 빨아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고 테라스탈? 테라스탈? 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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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아앨매 떨어치고요 난 죽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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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워 크레베이스야 크레베이스야 크레베이스 버텼어 4배의 폭발 펀치를 받아냈어 미친거 아니야? 크레베이스 방어가 겁나 높아? 아니 뭐 관장 뭐 있나? 응? 툭찌고 막 관장 있나? 뭐 없잖아 도나가운데 너 얼마 안하네 툭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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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press 툭찌고 怎么样 잠깐만 PVAP K-D 근육몸 빙신바람 빙신바람 밀어주고요 위에 빙신바람 어? 빙신바람 안맞았지? 왜 안맞았죠? 빙신바람? 특성 지웠어요? 나 왜 지움? 지가 뭔데? 총무가 없네 진짜 등구술이 맞겠죠? 도희? 도희야 가라 재미없다 빙신바람 바꾸고 지가 맞았죠 빙신바람 tremendous 빙신바람 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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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비 1 뷔프로? 뷔피 오케이 마비 우쯔모트 어떻게 할래 너 코멘 아니 마비인데 마비인데 하게 있음? 치유 소원? 아 아니 마비.. 마비잖아요 안 되겠다 나비춤 여기서 얘한테 나비춤하자 수명가를 하고 오케이 얘는 빨리 잡아 그냥 나비춤 한 번 추고 얘는 그냥 빨리 잡고 다음 거 하자 깰 수도 있으니까 한 번 가볍지 내가 더 빠를 테거든 어롱 춤추고 도나리 가루 면역 아니죠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아 한 방이 아니에요 버터풀의 체급을 무시하지 마세요 졸라 약해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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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때리면 되죠 오케이 도나리 지나요? 아싸 얘가 아닌데 에어슬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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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메가진화 할거면은 깃털 댄스를 빼자 피존 폴더북도 죽네 뒤질래? 피존2거든? 요지 묘지 묘지에서 고우스 잡자 묘지에서 묘지에서 고우스 잡자 버터풀 하겠습니까 예 버터풀 바꿔야죠 일단 제일 센 놈 잡아 리자몽과 불태우는 놈 나 왔고 빨아먹는 놈 아싸 에픽 아이 팬텀이 진화까지 해서 잡아야겠다 그쵸 아니요 팬텀 진화까지 하고 잡을라구요 빙신바람 빙신바람 사라였어 아 이 시키야 집단 구타 해버린다 자고 탁 탁 탁 쳐서 떨궈야겠다 총능력자 맥스 를 피읍 피읍 지금은 제가 레벨이 되게 높은 그거라 집당부타 꺼지시고 집당부타 왜 배우냐고 있죠 아주 좋죠 여긴 쉬어가는 판이네요 쉬어가는 판이니까 아 나왔다 제일 약한거 요거 다 좌석이에요 다 좌석 수면 가루로 바꾸는 동안 죽을 수 있어요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죽이고 싶었어 사실 안 쓰고 싶었어 이걸로 바꾸는 중 이걸로 바꾸는 중 스토리 이걸로 밀어야겠다 자 아 근데 얘 너무 세지면 안 되는데 적당히 세질까 아니 안 죽어 아니 안 죽어 트레이너 나와서 초기화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리자몽 나이트 엑스 엑스가 뭐야 물리야 아 물리로 그럼 다 변하잖아 어 그럼 다 그 칼 좋아지네 아싸 액자몽 폼체인지하면 쓸 수 있어 왈도 있음 아 나 물리 부족해서 다 특수였거든 드래곤클로 기억버섯으로 해주면 좋아요 와아 미친거 아니야 어 비행도 없어져 지뢰개 인데요 지뢰개 인데요 와아 바람 일으키고 자꾸 마실 때마다 스피드가 크게 올라 와아 큰일날 뻔했네 개멋있다 어 기억버섯 바로 이제 순속 드래곤클로 배우면은 미치겠다 미치겠다 어 근데 특공이 더 높은데요 아 특방 특성이 접촉기 추뎀임 그렇구나 그럼 화염 방사 뺄까요 빼도 될 것 같죠 어 기저 아니 오춤인데 육춤 육춤 아 다래돌까지 팍시 빼도 될 것 같다 팍시되면 얼마나 세져요 팍시되면 얼마나 세져요 아 별로 안 세네 걔 허접하네 근데 용린을 무시하니까 용린을 무시하니까 용린을 무시하니까 나쁘잖아요 관장 90이죠 80 어? 관장 했었나? 아 했었지 그 이상한 놈 그 닌자 같은 놈 아 가볍죠 어? 어? 개 진화까지 해놨어요 진화까지 해놓으면 아주 좋죠 벌레의 야단법석 하면 안죽겠지? 벌레의 야단법석 하면 잠깐만 뭐 바꿔 피전투? 그냥 던져도 돼요? 안 잡힐 것 같은데? 움직임이 버터풀을 벌려고? 아 근데 자기가 자기한테 저주를 거는 거야? 근육몬 하고 근육몬 밖에 없죠 아 반피가 까요 귀엽다 로닉홀몬 로닉홀몬이다 어? 얘도 잡을 수 있어 야 자속 벌레의 야단법석 남성홀몬 남성홀몬? 로닉홀몬 원래 남성홀몬 로닉홀몬이었어요 크흠 꾸꾸리 꼬렛 왜이래 꼬렛 주댕이 왜이래 뭐 히스인가? 좋아요 알로라 개징그럽네 코볼트 같네 악이네 악 악은 악은 아EE 바꿔야 되는데 잘못 눌렀다 아이씨 바꿔야 되는데 잘못 눌렀다 잘 못 눌렀다 아임 아이씨 미친놈이 아 아 2대2에 안좋은데 아 여기서 쓸데없는 돈을 아 끼죠? 끼죠 아주 감사하죠 혹시 뭐해 뭐..뭐였지? 라이벌? 돈 크롬 계룡몬한테 한방에 안죽겠지 헬가가 죽을라나 어 리자몽이 개쎄네 와 버터풀 개약한데 스페셜업 교체 펀 휘피에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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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깜깜이? 깜깜이? 아 빙신바람 휘피에이더 경험부적 필요한가? 지금 휘피에이더 éf 안해도돼요? 라이벌 뒤져 불레아범 특공이잖아. 내가 알아. 내가 써봤어 폭발 펀치 매기고 시작하는건 아니면 탁달구근데 아 아니 그것도 아닌데 바꾸네? 할만한데 바꾸네? 괴력몬한테 맞기싫은가? 어느정도길래 괴력몬의 펀치가 어느정도길래 아 236밖에 안되는데 무서워? 236밖에 안되는데 탁 떨구 하늘 하늘의 공격 바꿔봐 안 맞았구요 안 맞았구요 공포스 특방도 좋아 맞을수도 있고 안맞을수도 있어 아 맞았어요 스피드가 올라가 맞을수도 있고 안맞을수도 있어요 아 스피드가 빠르니까 바꿀거란 말이야 무조건 바꿔요 바꾸니까 드래곤클로 대 에어슬래시하면 안되는데 이게 더 센데 접촉이야 단단한 발톱 근데 맞았네 뭐야 뭐야 왜 에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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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슬이 자속이 아니네 이제 보니까 풀렸지 피웁 슬플루 아 바뀌었어요 저게 드래곤으로 바뀌었어요 진화하면 스피드 올라온거 기껏 오른거 빠지고 허허 개석이네 허허허 끝 끝이네요 끝이네요 화사열네 얘도 그냥 쭉 밀면 되겠네요 쭉 밉니다 쭉 밉니다 우주의 힘 시피셜하고 교체 하시겠습니까? ANG 우주 앙칼지게 어? 삼삼드래 드적드 너도 드적드? 아 잠깐만요 뭘 봐줘요 상당 안되는구만 교체하겠습니까? 예 보터풀이죠 피전투죠? 피전투를 잡아야겠다 아니 밥벌레가 있네 팀에 응? 밥벌레가 있어요 관장 있네요 관장 응 썩 필요없습니다 교체하겠습니까? 예 교체하겠습니까? 예 예 예 예 격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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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은빛가루 오오 받아 둬 일단 자 한번 또 쳐 이렇게 겁나는 얼굴 스피드? 내 스피드를 떨어뜨렸어? 이 자식이 아 벌레.. 벌레 기술 쓸걸 스피드가 돌아왔네 크게 펜찌 오와 칼 어.. 힘껏 펀치 아, 아니구나 내보니까 죽어야죠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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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골차 절였어? 과살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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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들끼리 막 난리 났네 어 시들끼리 막 지진 막 주거니 받거니 친거 아냐 소금조리에 저 데미지 어떻게 해야되요? 안 맞고 싶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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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관장이거든요 관장맞죠 격투돌관장 아 웅이야 밀어 그냥 어? 두적두? 두적두를 지가 오히려 바꿔줌 저렇게 딱 나가네 바꾸겠죠?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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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배 강철톤인데? 강철톤인데 개악하네 아이가 돼버린 강철톤 악집? 악! 악해 악에 1세대 없잖아 호수 나 물이 없죠? 나 물있나? 어? 샤미드 1세대잖아 샤미드가 있네 1세대 1세대 아니야? 1세대야 샤미드 오 좋은데? 탱커네 탱커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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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체하겠습니까? 네 1세대 2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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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대 2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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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대 2세대 물 아.. 존투를 빼? 비행 있으니까? 그래 비행 있으니까 존투빼까? 어 아이템도 없어 마침 근데 얘가 약간 즉시전력감은 아님 왜 즉시전력감은 아냐 스킬이 지금 많이 부족함 매너.. 매너단 다음에 매너단이에요 스페셜업 물이니까 물 필요했네 스페셜업 왜 매너단이냐고? 스페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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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우 쥬우 아 좋아요 나 열매 별로 없는디 쥬우 만병통치 이거 써야되나 써야겠지 아니 아 왜 탁 쳐서 떨궈 샤미드 집에 개판이에요 봐봐 회복을 못하는걸까요 데미지만 안받고 방어가도 있고 특공이 낮네 탕류 그래도 탕류있네 배턴터치 있고 흉내질 상대의 기술을 따라하는거죠 탕류 왜이렇게 느려 라폴레이션 아 짜증나네 진짜 폭스에서 뜨는 슈퍼레어 쿠폰이 없는데 쿠컵 쿠 쿠컵 약간 불운풀 바꿔주면 엔 약간 불은 불로 바꿔줘요 나만 가 샤미드 레벨이 안 돼 쭈욱 任 후니를 쓰네 악하고 그걸 쓰네 악하고 불 포인트업 포인트업 나쁘지 않은데 스페셜 가드 여기서 스페셜 가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클로가 좀 부족하네 폭발 펀치? 매너단 115층은 쉬워요 쉽습니다 굉장히 쉬운데 이거 포인트업이 맞는데 포인트업이 맞습니다 불을 흡수할 수 있으니까 드래곤클럽 불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급소 맞았네 아 아 아 시키가 그래도 물인데? 바꾸면 바꾸면 지는 거예요 저술 저술 글씨야 아 아니 탱커 아냐? 혼란이야 롤 기술 쓸 때 샤미도 지가 지 때려 오케이 탁륙 그냥 밀자 아이씨 출내쟁이 제로 어떻게 잡냐 쪽 빨아야겠죠? 쭈욱 팍치 맞추면 되죠 맞추면 되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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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면이었어? 샤미도 냉동빔 얘는 어차피 부어있으니까 문 풀 수 있으니까 도둑이 대기실 대기실은 어차피 쉬어가죠? 어차피 쉬어가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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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미 1, 2, 3이 되었는데? 3이 되었는데? 아 쟤 빨라 생각보다 쟤 빠른데? 안 맞았다 와 메가온 맞았으면 사막인데 다행히 빅시 주려고 했어요 빅시가 어울려 벌레네 아 미친 이거 어떻게 독을 쓸 생각을 하지? 뭐지? 목숨 걸고 쳐야돼 아 목숨 걸고 쳐야돼 쌍두죠 쌍두 쌍두 어 만두콘 하아 쭈 아 나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그 뭐야 버터풀의 느낌이 아닌데? 왜 이렇게 약하지? 버터풀이 왜 이렇게 약해요? 어우 콜덕 콜덕 나라 간지 너무 센데요? 라플레셔 콜덕 마릴리 쭈욱 뭐야? 쭈욱 시피드가 크게 올라? 시키가 아 있잖아 난 세상에서 털고가 빠키빠키농 하는게 제일 좋아? 아니네 아 공격이 크게 공격이 크게 후원 고마웠다 오케이 맹도 아 그냥 때릴걸 고마웠다 고마웠다 흰 아 아 힐 엘 아 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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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 늪지 해변 공사 한 번 할까요? 공사해서 키울꺼 공사 한 번 하죠 공사가 다 망하죠 피시를 교체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교체 하시겠습니까? 예 짧게 하자 보스 조금 끄트리가 남네 레벨 올라서 아마 잡을꺼에요 이제 공사 교체 하시겠습니까? 개새야 딱대 옹골참? 니가 니 때리기 오케이 포맷 기가 드레인도 하나 배워야되는데 기가 드레인도 하나 배워야되는데 이 시키들 헐컵 아 이 시키가 이 시키가 툭 툭 툭 샤미드 퀵턴 퀵턴 좋은데 샤미드 퀵턴 룰기술 룰기술 받아주고 퀵턴으로 빠지게? 룰기 아쉬운데 배턴 터치 필요없죠 비장의 무기 필요없어요 독 독을 할게 없네 벌레도 죽고 툭이네 박정 백옵션 각정 아아 조용조용 다이맥스가 또 안나오네 기억버섯도 나와야되고 다이맥스도 나와야되고 나와야될게 너무 많아요 앗따 비열매 아 미친 얼마야 2000원? 미루라자구요? 으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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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돌아왔어 파괴 방산을 써? 족밥이? 뭐야 왜이래 왜이래 야 나 스피드 증가했다 서로 스피드 증가하면 나야 서로 스피드 증가하면 나야 나야 울러 즐기네 주식이 악그놈 발전소 발전소 나오면 좀 힘든데 도장 전기다 먹을 것도 아니잖아 교체하시겠습니까? 얘를 밀어야겠다 아 왜이렇게 아프냐 관장이네요 격투관장 치 치 치 치 치 치 치 최애 으 빙산봐라 탁 쳐서 떨궈야겠다 구할 열매였네 왜 죽었지 지가 지 미친놈이 쟤는 50%인데 왜 맞춰 뭐 아 쟤도 노가든가 미쳤나봐 진짜 야 프리드? 프리드 좋아요? 백자몽은 좋아요? 원념의 칼로 아궁 긁어도 해볼게요 홀드? 뭐 빼? 드래곤 날라 당기는 거 빼? 돈 받아 오케이 베이북? 이새끼 미친거 아냐 벌크업 오 오 오 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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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리롤, 띠띠 레, 레디엄트 있는데요? 아이들, 이리쥬한, 띠띠레 리어트 아 티켓을 왜 먹습니까 띠띠레 리어트지 탁... 탁떨 65 자체 하겠습니까 빙신바람 나를 크게 공격력을 올려줬어 너 그럼 빙신바람이야 미친거 아냐 진짜 실패 지옥에 맞게 너무 싫다 왜 니가 먼저 때려 난 126랩인데 나와라 기억하나요 뭐부터 해야될까 샤미드가 있구요 샤미드의 냉동빌 냉동빌 없는데 냉동빌 없는데 온라인 오로라 빔 좋아요? 한번 써볼거야 자라 자라 왜 저지랄만해? 왜 이렇게 판별한? 되게 안아프네? 꺼져 혼란... 별론데? 리롤이야? 리롤을 왜 해요? 나중에 쓸... 어 키토산 아... 내가 팩특빵은 내가 봤을 때는 음... 괴력몬 아니면은 팍시아 샤미드가 있네? 계령몬이라고 봅니다 아 맞네 관장이네? 아 일단 제가 지금 위에서 뚝 떨어지게 있는데 오 뭐야 나 왜 유지야? 나 왜 유지예요 이거? 반장인데 랭업 버그가 있다고요? 랭업 버그 어 풀이 죽었어요 앞으로 안전하게 춤추고 때려야겠다 안전하게 춤추고 때리죠 다 빼고 표시만 그런 거예요? 안 죽을 리가 없는데 안 죽을 리가 없는데 태워버린 다음 오히려 표기버그로 나 질뻔 했잖아 아 까오 버그니까 맥스 어 체력 제일 많네 탁 10 탁 확 없었고 아 냉동빌이 더 좋은데요? 샹샹버블은 별론거 같은데 짭똥빔이 날거 같은데 탕류할거면은 하이드로펌프가 낫네 하이드로펌프도 배워야겠다 샹샹 배워야 된다고? 맨 너단 생각하면 그냥 고위력에 물기술 쓰는게 낫잖아요 라이벌이네 샹샹 안쓸거 같은데 근데 어차피 봐봐요 빗나갈 수 있잖아 이게 이미 90인데? 아 85인데 80에 110이 낫지 체력 많아서 회복하면서 싸우는게 좋은 아돈딩또 60이 맞아 상대방이 과연 불로만 때릴까? 그럼 샹샹버블 잊고 갑니다 숭대쟁이 꺼지셔 에스를 얻었어요 샹샹써 저녁 랩 그리쑤듯 숭대 autor 숭대 샹샹 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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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키야 혼란시켜 아 드레퍼리트로 바꾸는게 있었지 탁 쳐서 떨꾸는게 낫죠 아이템 아이템 자몽열매 탁 쳐서 떼어보고 싶다고요 물기술 쓴다 물기술 안 쓸 수도 있어 그냥 가자 넌 가라 아 물기술 썼어 오로라 빔이죠 공격이 크게 올랐는데 아 바꾸 바꿀까 했는데 자 영린 자 이거 하려고 지금까지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이거 하려고 이거 하려고 이거 하고 싶어서 다 안좋네 다 안좋네 이제야 뭐 바꿀거란 말이죠 뭐 뭐 있지 물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으구지 잡았나 아 아 미친거 아니야 아니 바꾸는 거를 한번 바꾸고 한다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어 아유 잘못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말이 안 되잖아 아 아 배! 웃긴 씨끼야 이거 끼조? 끼조 필요 없는데 솔직히 그쵸? 끼조 필요 없어 솔직히 아 리자몽을 밀면 돼 이게 나 오오 친밀해져야겠다 친밀해져야겠다 이 씨끼가 픽시 버터풀 한 다음에 바꿔주기? 버터풀 한 다음에 슬슬 뭐지? 특공 딜러가 없다고요? 특공 딜러 많죠 라플래시아 라플래시아 했죠 근데 애매한 게 자는게 풀릴때 바뀌어가지고 좀 애매하긴 한거 한 번 섞어볼까? 한 번 나왔다 아 성격효과 그지 같냐? 시피드 그냥 얘 버릴까? 얘 픽시 그냥 버리는게 나을 것 같은데 시피드 아니면 그냥 큰 금고술? 그냥 큰 금고술? 그냥 큰 금고술? 짬물륨 짬물륨 하나씩 쭉쭉 빨아먹어요 고소기동 풀숲 가기 쉬운걸로 가자 풀숲으로 가고 여기 쉬어가니까 풀숲 잡을거 없어 가기 쉬운걸로 가기 쉬운걸로 가기 쉬운걸로 가기 쉬운걸로 가기 쉬운걸로 이런걸 섞어 가기 쉬운걸로 가기 쉬운걸로 빙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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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적어 빙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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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eepy 빙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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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왼쪽이요. 구타 정신 못 차리네요. 쭉 아, 여기 레벨업. 고대에 그만하면 먹고 열매 나쁘지 않아요. 열매 나왔으면 열매 나쁘지 않아요. 어, 우쫓. 특궁 방어. 아, 버터풀 할까 그냥? 이거 버터풀 할까? 샤미드 의젓 줘요? 자몽 가자. 자몽. 자몽 좋아. 특궁 떨어진 성격이라 무조건 줘야 돼? 아, 방어가 올라오고 반대구나. 샤미드가 방어가 높아야 이게 흡수가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공격이 높아야 흡..흡..흡..흡..흡..흡량이 좋나? 자몽. 자몽 가져오는 거. 잠시만 맛있는 거. 열매.. 주머니가 아이템. 의젓 왜 electric- 섞어볼까요? 이걸 한번 섞어볼께요 오! 나왔다 하곤 하곤 끝났어? 집에 가 하곤 끝났어 뭐 아 지지배가 냉동비무자 나와라 로그볼 왜 이렇게 뜸? 나쁘지 않아 하곤 분볼 잡을만하다고요? 분볼을 왜 잡아요 165 어? 매너단 매너단 물로 바꿔놔야겠다 매너단 2 1 2 2 3 3 3 1 1 카타? 카타는 별로 중요한게 아닌데 어? 뭐신드 아 왜 이딴거만 나와 이거 가야? 그술이 있는데? 부적 좋아요? 64에서 바꾸자 여기 섞어주자 데미지로 준다 자몽열매가 맞습니다 자몽열매가 맞아요 원용칼 한번 쫙 시원하게 써주고 극수로 맞춰? 불인데? 지금 비와가지고 쎄거든요? 꺼지시고 지금 비와서 불 약하니까 여기를 바꿔주고 너버를? 빙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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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져 레벨업 하죠 레벨업 하죠 아 교체 교체 잠깐만 바꿔나? 바꿔나? 괴력만 먼저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오오 아 쉥쉥버글이 왜 피응량이 왜 이렇게 좋지? 똑같이 50인데 진짜 한번 석굴맛 아 잘맞히기? 일단 갱신 한번 할게요 히피드 상승 히피드 상승 그러면 만병통 지지 한번 쓰구요 음 파enn 슬피드는 비비애피도 해야 돼요 그기는 BBAP도 해야 돼요 캄라열매가고 갑니다 캄라열매는 시피드 시피드 상승은 괴력물 지금은 약해 물할때 나가야 되거든 퓨터는 빠져 엘망의 노래 아싸 보스트면은 아그룹강으로 리자몽으로 갈까 리자몽으로 해서 리자몽의 그 여러 명 때리기 그럼 바꿀거야 아마 그치 페어리슨 아버로까무 고스트 페어리 아 드래곤이구나 아 드래곤이구나 페페랑 할까? 페페 급소맞였네 너버려? 공격이 올라갔어 비오는데 번개? 비오는데 번개? 고스트 바꿀겁니다 자 바꿀거에요 페어리 아까 하나 있었죠? 페어리로 바꿀거에요 날치먹 페어리는 오케이 원양노칼 피그까지 하면서 다음 박 물 나올거니까 샤미드로 한번 싹 바꿔주고요 어? 어? 왜? 왜 안바꿔줘? 틀깨기? 틀깨기가 뭔데? 씹어요? 바꾸겠죠 바꿀거에요 용이 하나 있을텐데 내가 물은 없앴는데 내가 물은 없앴는데 아 물이 쏘겠구나 피웁 했으니까 이제 강철로 바꿀거에요 그쵸? 강철로 바꿉니다 강철로 바꾸니까 번개? 오케이 몸절임 풀고 자몽염에 먹고 바꿔줘요 또 리자로 바꿔주고 그럼 물로 바꾸겠죠 물로 바꿀거에요 물로 바꾸면 악이 악으로 하면 어떻게돼? 악이 악을 하면 안가면 드래곤 드래곤클로 바꿀거에요 드래곤클로 스피드 올라가고 이거 또 바꿔요 악이니까 물이니까 나 플래시야 불이 있나? 마그마니까 불이 있겠지? 불을 쓸꺼니까 붐포스 오케이 붐포스인데 왜 아 한배구나 얘가 피곤하네 얘 어떻게 해야돼 윗그레곤 불로 녹여야되는데 드적든데 일단 픽시로 바꿀게요 아 불쓰네 강철 기술 있을까? 아 바꾸네 오케이 특수공격 떨어지고 특수공격 떨어져서 아주 좋다 반개 그냥 몬포스로 해도 되죠? 몬포스로 해도 되죠? 몬포스로 해도 되죠? 안되네 아 아 ㅅㅂ 아 근데 번개가 아 비오니까 필증이구나 아 맞네 클럽 클럽 누가 먼저지? 바꾸겠죠? 물로 바꾸겠죠? 물 드래곤 클럽 차가inta 아 사막 중 타이밍 기술 기술 상관 지진 상관 역상관 중 명 근데 얘가 그걸 할 수도 있거든? 원염의 칼 지르고 죽고 비행을 쓸 수가 있어가지고 얘가 급속 악 잠깐만 제가 악에다가 비행이죠 근데 격투를 내도 안 되고 3이 들어갈까 그냥? 아니 서로 반반 아 얼음 있네 아이씨 어떻게 해야 되냐 스피드가 제가 더 빨라? 이벨타르? 99 55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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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보내야 되네 얘가 제일 빠른데 넣어버렸어? 왜? 아이씨 효과가 없어 저장 효시기 뭐야? 괴력문으로 바꿀께요 영림 픽시로 바꿔 내가 먼저 때리나? 누가 먼저 때렸었지? 강철 일단 괴뢰몬으로 바꿀께요 10피드 올라갔어요 된거 아냐? 10피드 업 뭐뭐 남았지? 두개 남았지 이벨타르랑 빙신바람 내가 먼저 때리나? 빙신바람 빙싱해요 오! 붙였어 붙였어요 붙였어요 아 이거죠 아 다이빙버섯까지 관장이 70이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이빙버섯 다이빙버섯? 누구야? 괴령몬? 아 버터풀 됐지 아 시즌2 시즌2 건네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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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아니 두개 다 돼요 벌레 아 싫은 소리를 했어요 왜 싫은 소리를 했을까요 이거 뭐 나와서 뭐해? 다 깼는데 아 이거 뭐 나와서 뭐해? 아 이거 뭐 나와서 뭐해? 리자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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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게 나아요? 거다이가 더 좋나? 근데 나 물리로 다 해놔가지고 치리열매 이런거 좋아요 리자몽은 메가가 더 좋아요 뭐야 코스미퍼 코스미퍼 아 도핑같은거 먹어야 되는거구나 섞을까요? 아프잖아 키토산 키토산 가져갈건 가져가야죠 히 히 얘 봐 특방 괴룡몬 미쳤는데? 괴룡몬 줄까? 이재몽 이재몽 주라고? 이재몽 주라고? 뭐 반장이야? 아 맞죠 반장이지 피케 안채웠는데 이재몽 샹샹버블 아 이 새끼가 떠버렸어? 샹샹버블 이 새끼가 하늘을 날아? 퀵턴하면은 때릴거 아니야 모네 그죠 방어가 좋은 애가 없는데? 아 쟤가 먼저 때리네? 써글놈? 아 아 아 이제 좀 아픈데? 죽을거 같은데? 근데 퀵턴하면 누구 누구 올래요? 비행 비행이 없는데? 드래곤 아 아 픽시로 바꿔야겠다 퀵턴 피오잖아 아 벙개 아 벙개 배워 놓길 잘 했어요 피가 계속 와서 벙개 저거 불 제가 먼저 때리는데 강철이 없네 독 어 얘 독 라플렛이야 독 벌레를 썼어? 내가 먼저 져 에스퍼한테 약한데 왜 나간? 하지만 그룹이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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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더 빨라 제가 더 빨라요 이건 내가 더 빨라요? 아이씨 나 더 버리네 왜 더 더 버리죠? 아이씨 피읍해야죠 뭐하시는거야 만나자마자 슉 동굴 슉 하이씨 하지만 isa 라멘 사냥 불 벌레 만족 nichts 때때로 3. 설탕 2. 여기 저 관장이에요? 아 관장이 아니고 4,000원? 80 80이 4,000원이야? 그럼 여긴 쉽잖아 그쵸? 과사열매? 여기서 한번 섞을까? 근데 나 찾아야 되는 거 없잖아 이제 다 됐잖아 될 거 아아 프리즈 특수공격 자 자 자 짜증나네 풀 죽었어요 특수 방어 괴령문 특수담당 괴령문 샘열매 이 없네 까리를 들어? 버프만 오지게 하네? 아 스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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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스페어 찾으니 스페어 스페어 이제 스페셜 가드하면 되지 않아? 4천왕이니까? 이제 걸리잖아 4천왕 딱 하나 마지막에 아 다음 턴 먼저요 열매 소금경 2,4,2,4 아 훈영 땅 이거까지 해야되요 야 자 왠지 왠지 깰 것 같다 자 방전을 썼으니까 특방 스페셜리스트 괴령몬 리셰멜이 없어요 먼저 한 번 씌구 깡아줘 금고슬로 하는데 금고슬먹자 아니 2900원 고급상척 하나 먹고 남이 먹은 것도 안없어 줄 수도 있나? 잘 받히기 원골찬 왜 이렇게 야단법석이지? 목초지 어? 피 안온다 페어리를 잡을게 없네 독 뭐 이런게 없네 빙신바람 나비춤 어차피 없어지죠 시피드 공격 어? 이거 좋은데? 시피드 공격 싹수 있는 애 시피드 예예 버터풀 주면 되겠다 시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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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채워 일단 채워 수납가루 별로 안남았네 만에 하나 안맞을때가 있거든 또 미션 다 빼? 미션 야단 복스 미션 하나 이게 빗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봐봐 저렇게 저렇게 뭐 이상한거 회복해가지고 어? 아무튼 이상한걸 한단 말이야 제가 내가 막 막 막 버티고 옹골참 막 이지를 한단 말이야 재워놓고 해야돼 부신을 재워뒀어 아무튼 막 이상한 특성이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개같은 특성들 수납가루 못맞히면 한대 맞지 않음 또 옹골참 묵면은 재우고 패는게 더 맞아 그 뭐야 막 이상한 막 그 탈 이런거 어? 개같은거 있어 방심하고 그냥 원컷이겠거니 해가지고 밀다가 어? 누가 책임질건데 그러면 사고나면 누가 책임질거야 ETA는 돈주고 사도 될거 같은데 그렇지 10회 시럽 이런거 먹어야죠 10회 시럽 10패시로 하나 넣었구나 10패시로 하나 넣었구나 아 왜 쟤가 더 먼저야? 10패시로 하나 넣었구나 터민이 누가 먼저지 잠깐만 강철은 까로 안맞지 않아요? 강철 까로 맞아요? 각질도 없는게 강철은 까로 안맞지 강철은 까로 강철은 까로 정체여 이 새끼 어설프게 하면은 사방인데 스페셜 가드 스페셜 가드 하나 가고 스페셜 가드 이브 벌레 야단벅스 clap 아씨 이거 그냥 탑? 이거 할 걸 전체할 걸 지금 쓰자 쓰지마 써야겠다 오 격투어 앗 격투어 까루 이런 애도 나오면 내가 점점 세져요 그 사이에 던짐이가 던짐이가 바위만 안 던집니다 거든요 대게 나비춤이 트레이너들을 만나는 거 아니면 몽골참 지랄 하면서 아차 싶었는데 몽골참 봐봐 내가 말했잖아요 몽골참이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몽골참 없죠 격투어 어차피 4분의 1이 여기서 여기서 봐봐요 이건 전체 다 채워줄 필요가 있다 그죠? 아닌가? 채워줄 필요 에어 슬랫이랑 벌레야 야단법 없어 해줄 필요가 있어 다음판에 채우죠? 쓰읍 쓰읍 없는 애들 너 또 없어? 왜 이렇게 없어 리셰미 왜 이렇게 없냐 얘 자꾸 쳐먹어 그만 먹어 어 부스터다 자 네 네 아 네 네 으 포인드 업 시피드 업 시피드 업이죠 고스트였나? 화가? 아 초면인데 지금 아 고스트네 얘 풀이잖아 아 진짜 빠른데 한 대 버틸 수 있을까요? 넣어버렸다 왔어 시피드가 크게 올랐네 벌레니까 뭐 어 왜 자꾸 넣어? 얘는 좀 느려 보이는데 아 안 맞아? 왜? 아 빗나간거야? 이 시바 아 그럼 빗나간거 아니면 그냥 할걸 커신 커신은 아그로깡으로 이겨야되죠 집단구타 포스트라스 다 집단구타 맞아야될텐데 한명 죽었지만 집단구타 야 열매대전이야? 집단구타 자속기가 쎄다구요? 쓰읍 집단구타 아 뭐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해 자속이 아니구나 아 이 새끼가 오물폭탄 리셈 열매 먹지마아 아 이 새끼가 오물폭탄 어디에 내가 더 걸러 레벨 땡인가? 내가 더 걸러 러그가 더 걸러 내 새끼가 더 걸러 나나 시피드업도 먹고 막 그래 있지 나나 시피드업도 먹고 막 그랬지 나나 시피드업도 먹고 막 그랬지 아 아 팬텀이 봉인해서 짜증나 국화 되게 약하네 국화 되게 약하다 업이 중 아니야? 시피드업이다 아싸 시피드업 기덩으로 살리구요 시피드업 백으로 없어요 여기서 풀자 원념도 풀어 아싸 아 왜 바꿔? 어? 디펜더 아싸 에어슬래시 여유있어 이거? 에어슬래시 이거 여유있는거에요? 나 여유 없다고 보거든 이거 에어슬래시 하나 채워줘야되네 에어슬래시 일곱개나갔다고 이씨 모코? 어떻게 알았어요? 모코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사천왕 개많은데? 나부터죠? 나 시피드 나 시피드 두개 먹었으니까 1세대 챌린지? 국화가 1세대야? 아니야 아 1세대 내가 그 챌린지를 국화 1세대야? 어? 나 이거 국화 아는데? 국화 4세대에요 아 아 들국화가 4세대야? 나 속도가 빨라서 드래곤이 개이득이에요 아 공격 아 왜 난동을 버려? 드래곤 비축을 넘치면서 시키야 내가 먼저 때려 꺼져 뭐 왜 이렇게 약해요? 아 플러스 파워 먹어야겠다 풀 회복량 하나 먹고 잠깐만 190에 뭐 누구 나와요? 190이 누구야? 아 그린이지 그린 그린이야 아 드래곤 클루 짜증나네 쟤 벌레로 쟤는 벌레로 잡고 어 어 어 어 어 자여행 아 어 아 아 으 으 으 집 담아라 집 담아라 집 담아라 디펜더 잘 나온다 집 담아라 집 당구타가 맞죠 집 당구타가 맞아 내가 먼저야 후딘보다 내가 먼저야 레벨이 제가 더 붙어 그렇다면은 이것도 내가 먼저죠 클로 안아퍼 아 진짜 아 오케이 자몽 니만 처먹냐? 나도 처먹는다 칠색조 내가 먼저야 뭘로 바꿀까 뭘로 바꿀까? 뭘로 바꿔야겠다 얘 지배함 샹샹버글 사베 오 라빔 뭐야 피전투가 다른 피전투 아 다른 피전투 아니에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는줄 알아 난 방법을 알고 있죠 수면가루 야이 개새야 칠색조 이 새끼야 자포콜 개새야 안맞았어 오케이 솔 안맞았어 개새야 야 역속이라고 뭐 어 뭐있어 역속이라고 뭐있냐고 시바 디질래 야 역속이면 뭐있냐 개새야 뭐 엘치피나 좀 먹겠지 개새야 야 아 왜 자꾸 너 오케이 야이 개새야 부시 있었냐 개새야 내가 스피드 더 빠를거야 왜냐 세번 먹었으니까 개새야 이제부터 한대만 때린다 어 이제부터 한대만 때려 잠깐만 이게 좀 특방 부자 아닌가 어 뭐야 뼈가 아니잖아 되게 허약하잖아 이렇게 허약함 10만원 넘죠 넘었어 그린은 오픈북 안한다고 컴퓨터가 오픈북 한거지 뭐 컴퓨터는 나한테 오픈북 하는데 나는 왜 못함 아 저 폐허리가 진짜 짜증나네 아 이거 아오 리셉 열매 디펜더 리셉 열매 진짜 필요한데 지금 얘가 리셉 열매가 없어 얘도 없고 얘도 없고 디펜더하고 근데 도핑이 더 나은데 도핑이 더 나은데 도핑이 더 나은데 도핑 안 나왔을때 도핑이 더 낫기나 도핑이 더 나을 때 ynthia mile us 야 뭐 역속인데 뭐 실패하고 말았다? 또 자 이 시키야 이 시키야 메가혼? 야단법석 한번 떨어야겠구만 앗따비 열매 이런건 섞어줘야 되요 솔직히 섞어줘야 되요 추라이어트 의문열매 이거 아주 좋죠 의문열매 누가 의문일까 리자목 리자목 의문이어야지 무쉐가시 교체하나 봐요 교체하겠습니까 얘는 얘 담당 얘는 무쉐가시 담당 괴력몬 이거 어떤 손으로 때려올게 어떤 손으로 때려올게 스페셜 가드 무쉐가시 어떤 손으로 때려올게 수업찾죠 시업이 필요하긴 하고 지금 시업이 없잖아 알칼로이드 시피드 시피드 뒤졌다 시피드 시피드 429 429 버터풀 시피드 시피드 주자 버터풀 시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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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 시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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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한 번이라도 깨면 뒤지거든요 한 번이라도 깨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바꿀 거예요 바꿀 거예요 물에 센 거 뭐야 얘 뭐 있었지? 물 풀 이걸 번개 꺼내놔 바꾸겠죠 바꿀 거야 그 그 그 강철 개 쓸 거야 강철 강철 미친놈 있어 그 메타그로스 어 메타그로스 메타그로스니까 몸포스 쓰면 안 되죠 이 친구야 이 친구들아 냉동이죠 냉동 냉동이죠 냉동 냉동 별로야? 아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아 꼴밤 그럼 뭐 뭐 끊으겠어요? 갸라멘 갈라멘 갸라멘 어 갸라멘 이 친구는 드래곤 클럽 오케이 디레펄트 하나 꽁으로 먹고요 꽁으로 먹고요 어? 레프자? 이 시키야? 바로 팍시인데? 안 먹혀요 내가 팍시를 왜 골랐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또 끝내겠죠 메타그로스 번개요 아 맞았어요 자 그러면은 또다시 리자몽이 씨바 아프잖아 드래곤은 꺼내겠죠 근데 리자몽이 체력이 정말 없는데 아 여기 개새야 바꾸면은 그걸로 바꾸겠죠 번개 70%인데 잘 타시죠 얘는 꽤 무조건 살려놔야죠 무조건 살려놔야 레쿠자전에서 계속 쓰죠 아께서 쓰고요 그럼 바꾸겠죠 처음에 바꿀 때 뭘로 바꿨더라 레쿠자로 바꿨었지 처음에 보다 아 아 아 그치 이거는 버터풀로 조져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여기서 버터풀로 조집니다 이리로 와 이제 여기서 나비춤 한번 쏴 주고요 여기서 다 채웁니다 야 블레이범 나부터다 왜 한방에 안죽죠 근데 특공 괴물 있어요 특공괴물 일단 혼란이죠 보컬펀치 새? 새새끼? 새새끼 칸 나눠진거 못봄 엄청나게 강하면 엄청나게 강하면 없어지는건데 나방이잖아 아 뭐 오케이 방심 그냥 가야겠다 그냥 가야돼 어쩔 수 없어 바퀴러가 없어 가야돼 선택 좋았구요 야 담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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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얘 뭐 남았지? 몰라 번개 몰라 일단 번개 모르겠고 아 그건 모르겠고 계속 맞춰 번개 계속 맞춰 번개 강철 강철이가 괴력으로 바꾸잖아 근데 얘 물린데 그러면은 또 바꿀거야 강철이니까 근데 나의 폭발 펀치를 어떻게 할건데 이거 혼란인데 개 아프다 진짜 역 속인데도 개 아프다 혼란 풀렸어? 담당 일찜 담당 일찜 개새야 아 얘 영린용으로 남겨놔야되는데 얘 영린용으로 남겨놔야돼 바꾸겠지 바꿀거야 그치 바꿔야지 개새야 번개 4번 연속 개새야 블랙 2범 아 저 쟤를 쟤를 걔가 잡았어야 되는데 내 블랙 2범을 오로라빔? 아 라플레시아를 가야되네 얘 그냥 죽여 얘 죽이고 영린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되거든 리자몽이 먼저 때리지 않을까 영린 안써요? 아니 영린 레쿠저 전에 썼단 말이에요 기베에 영린 없어요? 그럼 픽시 끝내면 되잖아 하나 있잖아 여기 영린 있어요 저는 영린 썼었어 바꿀거니까 블랙 2범 블랙 2범은 문포스 그리고 바꿔 특수 특수 특수를 계령몬 특공이 크게 떨어졌다 어 리자몽이가 드래곤클로어 아 계령몬이 이제 특방이 좋아가지고 누가 먼저 누가 먼저 해? 누가 먼저 해? 뭐 근데 라플레시아를 라플레시아를 먼저 해? 락플도 한 방 비행이니까 아 비행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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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발 닐가 닐을 공격하면 어떡해 아니 버터풀이 너무 쉽게 죽었어 버터풀이 스피드 다 올려가지고 다 썰면서 가야 되는데